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4년 군원행정법 국업, 지난주 토요일 7월 12일에 있었던 군원행정법 국업행정법 문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 여전히 시험 문제는 아주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지문들도 전형적인 지문, 약간 국어적으로 어색하게 꼬아하는 문제들이 일부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지문, 전형적인 지문들이 출제가 됐고 늘 잘 나오는 판례, 그리고 법령 이런 것들이 있었죠. 특히 우리가 군원시험에서는 특징들이 보니까 법령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죠. 자료는 아마 뒤에 있었으니까 뒤에 걸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25문제입니다. 군원 문제는 25문제인데 8문제 정도. 법령파트, 물론 법령에 포함되는 판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법령문제라고 말하기는 딱딱 뿌리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법령파트로 분류되는 데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한, 여덟 문제. 맞물리 특강 이주할 때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고르는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군원시험, 군원 문제에서 개력처럼 엮여지는 강론 문제죠. 강론 문제는 올해도 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하게 다뤄도 되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출제자가 문제를 갑자기 내릴 수도 있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 2, 3년 동안은 강론 문제다라고 말할 만한 지문들은, 문제들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비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문, 구부의 시험 문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볼 수 있는 박스형, 박스형이나 사례형 이런 것들도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게,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합격권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고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체적인 총평하게 했고요. 해설강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게 법령 파트죠. 법령 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4가지 지문은 다 우리가 기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죠. 1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여러 수십 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맞출 수 있는 거죠. 2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을 때는 각각 부과. 행위가 하나니까 하나만 부과하죠. 그래서 제일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밑에 해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직 해설강의, 지방직 해설강의 할 때도 있고 소방직 해설강의도 하는 거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저는 해설강의, 해설을 할 때 교재의 출처를 항상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해설만 해놓게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교재 페이지, 그리고 본문에 있다, 판례가 있다, 판례 몇 번, 극세 1번, 2번. 이런 출처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죠. 솔직히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없는 건 없다고 이야기도 하고 없는 데 마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기치지는 않습니다. 없는 건 있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비슷한 거 유형, 유산 판례는 유산 판례다. 이렇게 꼭 출처를 밝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교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시중이나 다른 수험 교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분량이죠. 물론 965페이지 자체가 적은 분량은 결국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이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커버 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교재를 얼마나 압축해야 해서 잘 정리했냐. 이런 것도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비용을 다 펼쳐주죠. 그래서 실제 지문마다 출처를 밝히는 해설은 거의 잘 없습니다. 잘못했다가 없는데 어디서 책에서 빵꾸나니 이런 학생들의 비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해설할 때는 그냥 해설만 하고 출처를 안 밝히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없는 건 없는 거대로 있는 건 있는 거대로. 그런데 이번에 군무 문제들도 대부분은 지문이 다 교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는 이유가 그런 거니까 평가해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잖아요. 객관식에서 출제의 가장 기본 트릭이 뭐냐 했죠. 주어 바꿔치기, 기어도 바꿔치기, 꼬리말 바꿔치기죠. 바꿔치기죠. 각각 부과하는 것은 경합할 때 각각 부과한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거 나란히 붙어있죠. 그래서 교재 찾아보시면 아마 이거 13조 1항이고 13조 2항을 서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2항이 경합할 때는 각각 부과한다. 그거죠. 바로 바꿔치기. 그래서 바로 정답은 2번이죠. 3번 과태료는 5년이죠. 부과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집행을 전하면 시호로 소멸한다. 4번 불복할 때는 62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겠죠. 이의신청하면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은 2번 기출문제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여러 수십 번 봤던 다 기출문제입니다. 전혀 새로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1번은 정답은 2번. 2번 법치행제원칙. 우리가 제일 초반에 하는 것이겠죠. 1번 법치행제원칙. 법률유부 원칙의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이나 조례의 경우도 포함하다. 법률유부의 법률은 써놓기만 하면 법률을 써놓고 법률을 확대시키죠. 그런데 법률유부는 어디까지는 확대되어 나갑니까. 성문법까지는 확대되어 나가지만 불문법은 제외되지. 법률 그리고 법규명령 조례도 자치법규잖아. 포함되죠. 1번호. 그럼 이 문제풀이할 때 밑에 해설해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문장으로 본다면 본문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또 앞추기 오게 하는 게 21페이지에 법률의 법률유부 비교한 박스 있죠. 그거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올인원이든 뭐든 어떤 기본 수업에서 늘 하는 내용들이 고대로 나죠. 1번호. 2번 법률유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실은 본질적 사안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건 뭐였습니까. 우리가 법률유부의 여러 가지 학살들 중에 현재 통설 판례 입장은 중요상유부설이죠. 중요상유부설은 뭐야. 의회가 결정한다. 의회가 유보였죠. 중요상유부설 관련된 거죠. KBS 방송수신료 사건에서 이야기 됐잖아요. 그럼 2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결정인분을 24페이지 펴보시면 거기에 1번 판례의 꺽쇠 1번 역시 진하게 밑줄 차져 있죠. 그 지문 특위의 꺽판례이고 그리고 꺽쇠 1번 지문이 그대로 통으로 나왔죠. 약간 수식을 떼어버리고 한 것이지만 해설강의를 하는 건 사실 시험 친 학생들한테는 이미 시험치고 답하지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답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해설강의는 내년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찾아서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교재를 다 펼쳐놨죠. 그런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2번 5. 3번 법률의 원칙은 공법적인 행위만 적용되고 사법적인 행위만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의는 행정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잖아. 그래서 모든 영역, 권력, 비권력, 심지어는 사법적인 작용까지도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콤마 다음 뒤가 되죠. 사법적 행위에는 적용이 되죠. 여기도 적용이 되죠. 틀렸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법률의 원칙은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입법작용, 행정입법이죠. 그래서 상위법이라고 했잖아요. 하위에 있는 법은, 상위에 있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 밑에 있는 법규 명령이나 자치법규도 법률의 원칙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에 있는 법이 상위에 있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규 명령이나 조회했던 행정입법에도 적용된다. 맞죠. 그래서 4번도 5. 정답은 3번. 오늘 우리가 기본 수업할 때 늘 보는 기초 문제들이 있는데 고대로 나왔죠. 정답은 3번. 3번. 행정행위. 예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행정청. 도시 및 주관경쟁표. 이것도 우리가 늘 나오는 거죠. 재개발조합입니다. 특수인과 상황이죠.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과. 설립인과는 설권적인 행위죠. 통상적인 인과는 보충적인 행위에 거치지만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과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정해주는 설권적인 행위. 강학상 특혜에 해당되죠. 1번. 2번. 7일 반민족행위자. 국가기속결정이죠. 이것은 국가기속결정해야 국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인행위시부터. 원인행위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거는 8일 원문을 확인해서 보시면 됐고요. 2번. 3번. 3번과 4번이 조금 최근 비교적 논의가 자주 되는 최신 판례에 해당되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서가 나왔나. 통지서 내용을 봤더니 법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그게 아니니까. 공단으로부터 통지가 나오는 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건강보험으로 직장가입자였어.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를 하겠니까 직장가입자가 더 이상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자격이 변동되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준 거죠. 단순 통보여. 단순한 정보제공작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어. 그래서 처분성은 부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 맞네요. 그래서 단순 통보. 통보는 처분성이 O인 통보와 처분성이 X인 통보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건 처분성 X인 통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3번 그래서 봤고요. 자, 4번. 교통안전공단이 뭐라고 하냐. 분담금 납부 통지했죠. 통지하면 통지받은 내용대로 분담금을 납부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해. 이거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성 오죄. 이거는 저 뒤에 우리 교재 보시면 4편 행정구제법에서 처분성 OX문제할 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페이지를 찾아서 꼭 확인을 해 두시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속 기초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 학습을 하라는 차원에서 페이지를 표시해 두셨으니까 오늘 해설 강의 들으셨분들 자료 가지고 물론 제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를 가지고 있는 수업을 듣다. 꼭 찾아서 확인하는 연습.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상상되니까 그 점을 또 보내서 보시면 되겠죠. 3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X. 자 4번 판결의 형성력과 기속력. 이것도 우리가 판결의 맨 마지막 파트 있죠. 소송법에서도 저 뒤에 마지막. 1번 도시 및 주거 인경 정비수단.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죠. 재판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취소는 형성력이죠. 형성력은 세 가지죠. 당연 형성의 효과. 그리고 소고표. 제3자이죠. 소고파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죠. 틀렸습니다. 1번 X.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1번 X. 2번 취소 소송에서 처분당한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기속력은 주문과 유예까지 다 미칩니다. 기판역은 주문에만 미치지만 기속력은 주문과 유예 다 미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예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기속력은 주문뿐만 아니라 유예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X. 3번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소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해서 동일한 사유를 내서 징계 처분한 것은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허용될 수도 아니죠. 우리가 판결의 효력 중에 기속력이 반복 금지하죠.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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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죠. 기속력 기판에 반하기 때문에 어영도 올 수가 없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X. 4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 판결이 있으면 형성력은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행정청이 별도라는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급해서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겠죠.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과 관련된 겁니다. 3번이 4번이 그래서 맞는 거죠. 적절한 것이 아니니까 4번이 정답. 5번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얼추 않은 것.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가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자주 보는 지문들보다 조그만 변방에 있던 생소한 지문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못 풀 정도는 아니죠. 확인해 볼까요. 1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정을 위해서 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이용할 수 있다. 왠지 이게 틀려서까지 맞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제일 처음에 최초로 수집할 때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요건인데 그 요건은 다 각각 독립된 요인이기 때문에 공공의 안정, 긴급 이럴 때는 동의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엔더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사유거든. 그래서 밑에 해설 체계도 있는 거지만 해설에 보시면 밑에 있죠. 동의도 있어. 법률, 소관업무, 계약, 급박한 사항, 우선, 긴급상황이 되겠죠. 이럴 때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수집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돼. 이게 다 엔더가 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이 각각 독립된 사유이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왠지 이게 1번 지문에서 많이 틀려서 가능성이 많다. 1번 지문 틀린 거라고 정답 1번으로 해서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공공기관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2번 5. 3번 공공기관은 일정한 기준이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정부 주제에게 우리가 들을 때는 개인정보 역량평가 제도를 하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제출하냐. 보호위원에다가 제출합니다. 정보 주제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에다가 제출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출 문제에서는 못 봤던 지문입니다. 조금 생소한 지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문제 중에서 제일 정답률이 낮게 나왔을 거로 예상이 되는 문제죠.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법령 파트에서 조금 덜 다뤄지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아주 전형적인 지문이 아니라 아주 정밀한, 디테일한 지문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3번 틀릴 거예요. 4번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개인정보, 3번 틀릴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성당 3번이 되겠죠. 4번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때는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조문이죠. 그래서 본문, 조문으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3번. 6번 항고소송의 소익, 옳지 않은 것. 협의 소익이 되겠죠. 1번 부령인 시행규칙. 이거 나오는 순간 블라블라블라 인정이죠. 가중적 제재처벌 규정. 인정되는 전형적인 지문. 1번 그래서 5. 2번 권리 보호의 필요성 유문을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초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체적 현실적 의미 있는 경우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다. 2번 맞는 지문 5. 3번 동일한 사유로 반복될 위험성인데. 이게 틀렸죠. 이게 최근 판례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죠. 그랬을 때 앞에는 맞아. 그런데 중간 이후부터죠.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란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 만이라는 한정조사 때문에 틀렸죠. 꼭 동일 사람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인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반복될 위험성을 인정하고 시합의 수협 인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밑에 밑줄 쳤죠. 제가 해설에도 나름대로 포인트는 타당한 것은 그냥 그대로 판례의 원문을 이용했지만 틀린 지문은 어디가 틀렸는지 틀린 지문에 대해서는 꼭 비교되는 걸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틀렸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성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치매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을 때는 협의 수협 인정한다.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리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또 교재 보시면 8, 4번 파일 내에 꺽세 2번에 또 숨어져 있기 때문에 표재가 아니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재소 확인의 협의 소액은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은 재판 판결 끝날 때까지 갖춰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청이 재판한 돈이 직권 취소해 그럼 직권 취소하면 대상 자체가 없어져버렸죠. 더 이상 독자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액 없는 것으로 보고 부적법 각하죠. 4번.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 3번. 7번. 위임명령이죠. 이건 또 비교적 쉽죠. 위임명령은 구체적 명확성 요구 정도는 규율 대상이 즉, 다양 수시로 변할 때는 좀 완화되죠. 2번. 1번 오고 2번. 국회 전속 기부 산은 이거 뭐였으면 국어 실력 잘 발휘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검지되는 건 아니다죠. 그래서 오로지 법률로만 규정돼야 되고 법규 명령이 정할 때 틀렸죠. 전적으로 검지되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위임하는 건 허용되기 때문에 국어 실력 잘 발휘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마 교재 페이지 적혀야 되는데 한번 보실까요. 204페이지. 204페이지 가서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국회 전속적 입법 사안의 경우에 원론적으로는 위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2번. 전적으로 검지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2번은 원론적으로 위임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3번이죠. 그렇다 해서 전적으로 검지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위임을 안 했으면 허용된다. 그걸 밑에 주체해 넣었을 거란 뭐냐. 그걸로 확인해서 보시면 됐다. 됐고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X. 오로지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죠. 3번. 벌칙 규정은 그건 또 바로 왼쪽 페이지에 있죠. 그 페이지 밑에 보니까 벌칙 규정은 이거 국민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니까 가급적이면 법률로 정했으면 좋겠으나 역시 전적으로 검지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 예측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한을 정하면 위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처벌 규정은 위임이라고 해가지고 동원에서 3번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4번. 이거는 또 바로 오른쪽 페이지. 재위임이죠. 위임받은 거 그대로 위임하는 겁니다. 아까 위임받은 걸 다시 위임하는 걸 재임이라는데 둘로 나누죠. 전면적 재임. 하나도 정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거는 검지. 세부적 기준 정한 다음에 넘기는 것은 허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 재임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안을 정한 다음에 위임받은 거 허용된다. 비슷한 언제리에 다 있죠. 201, 204, 205 해설 페이지 표시한 걸 꼭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다. 정답에서 2번. 8번. 법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진 건 일반적 추상적 규범. 법규 명령은 원칙적 처분성 액서죠. 2번. 대통령 용어로 규정하는데 불행. 형식 자체가 잘못됐죠. 무의로 봅니다. 2번도 5. 3번.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법령의 개별 중에서 위임에 근거되는 상위법령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겠죠.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중요한 질문. 국어실력 잘 발휘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번.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무효 했던 거죠. 근거가 없다가 근거가 생기면 없을 때는 법규 명령도 효력이 없다가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있죠. 소급하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봤죠. 책에 보면 아마 A급 판례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8번. 정답에서 4번. 9번 행정조사죠. 1번 조사 대상자.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할 수 있죠. 이 경우 7일 전까지 사면. 원래 7일 전까지 사면 통지는 원칙은 거래해. 다만 예외적으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번째 5죠. 자발적인 협조. 이미 조사라고 평가하는 것이겠죠. 이미 조사의 경우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하는 조사의 경우는 이 경우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가 가능하죠. 1번이 계속 틀렸습니다. 바로 정답 1번. 2번.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무조사 행정조사 과정의 위법성이 있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이런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없는데도 오인해가지고 과세자로 수집, 과세처분도 있죠. 조사 과정의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처분도 위법해요. 4번도 마찬가지였죠. 조사 과정의 위법사유가 있을 때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는 과세처분도 위법이죠. 맞고. 그다음에 3번. 이거는 세무조사 결정. 이게 됐죠. 이거는 요즘 아주 자주 특혜급하려고 됐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송호. 이거는 행정조사 문제로 요즘은 많이 나오죠. 옛날에는 처분송호, X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행정조사에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번 또 맞는 지문,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송호. 정답은 1번, 10번 행정기본법. 이건 행정기본법이 거의 늘 나오는, 필수법령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문제들이 조금 어렵죠. 이의신청이 나올 거다. 제가 군문 마지막 2주 특강을 할 때, 특강할 때 법령 파트만 열심히 해봤잖아. 그런데 이거는 또 행정기본법은, 기본법 중에 또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거 이의신청 부분은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책에서 아마 행정심판법으로 했지만 이의신청과 세트죠. 이의신청. 이의가 있을 때는 숫자, 30일 거대 놓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1번, 2번. 이의신청하고 상관없이 소송, 심판과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심판, 소송, 제기는 여전히 안 하고. 2번, 5. 3번,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는 중인다. 이게 함정이죠.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에 적용을 받자는 게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이 과태료예요. 6호인데 과태료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은 적용이 돼. 과태료가 과징금의 개념은 다르죠. 과태료의 경우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부과는 행정기본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제할 때 교수들이 어떻게 한다고? 출제 트릭들이 딱 전형적이죠. 반쯤 섞어가지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전체적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는 문제의 트릭이 또 기본이죠. 3번, 그래서 틀렸죠. 과징금을 빼야 됩니다. 4번,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이니까 다른 법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거기 없는 건 행정기본법이 일반법 적용되죠. 4번, 5. 정답은 3번. 11번, 행정상 손해배상 적절한 거죠. 1번, 계획홍수위 여기 나오죠. 계획홍수위를 잘 지정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비가 내렸지 그러면 그러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영조물 하자를 주장하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비가 내렸다, 범람을 했다, 피해를 봤다. 영조물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안 받아졌죠. 그래서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블라블라블라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영조물 책임이 나오는 것. 2번, 하천공사 대행중이 되겠죠. 이건 뭐입니까? 국가, 지자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설치 관리자, 비용 부담자가 다를 때는 비용을 부담한 자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번, 3번, 동일한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평이. 영조물을 설치해서 사람의 잘못과 물건의 잘못을 경합하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자만을 근거다. 틀렸죠. 둘 다 가능합니다. 2조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5조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는 전자만, 그러니까 국어 문제로 볼 수 있죠. 또 책에 보시면 원문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해배상할 때 또 강조되는 부분이죠. 3번, 그래서 틀렸고 X. 4번, 배상심의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서 첨부해서 직업 청구죠. 직업 청구 안 하면 효력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심의의 결정은 구속력이었기 때문에 당사자, 국민이죠. 그 신청인이 그거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 청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청구 안 하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조문 그대로죠. 그래서 이것도 4번호. 정답은 3번. 12번, 행정심판법.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볼 수 있죠. 행정심판법에서는 간접강제 직접 청구. 1번, 간접강제는 신청만 돼. 직권은 안 되죠. 교재 보시면 81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된다고 신청 직권 이거 교수들이 아주 단골로 잘 물어본다고 했었지. 그래서 816페이지에 보시면 신청만 되지 낫직권. 낫직권 이거는 다른 책에는 그냥 조문 그대로 복부한 거지만 저는 그걸 또 강조하는 의미로 낫직권. 그건 뭐가 안 되는가. 신청만 되지 직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신청만 되지 직권할 수 없다. 맞는지 보죠. 그런데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신청 또는 직권 다 가능하다 해서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함정에 빠지지 말도록 위에다가 낫직권 신청 과로 열고 낫직권 밑줄도 강하게 쳐놨죠. 그거를 확인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번, 5. 1번, 단접강제 결정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가 있죠. 이것도 같은 페이지에 조문 그대로고요. 3번, 직접 처분은 신청 거부 부작위 방치한 처분, 이행을 명하는 제기. 의무형 심판이죠. 직접 처분은 의무형 심판을 명합니다. 3번, 4번, 이게 좀 어렵죠. 뭐냐면 행정심판이 직접 처분하면 행정심판이 처분에 의해서 특정 처분이 이미 발생했어. 그러면 피청구인 행정청은 다시 재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미 직접 처분에 의해서 특정 처분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대신 지가 한 것처럼 하고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아주 조문을 아주 교묘하게 끌었죠. 직접 처분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 여기까지 맞아.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이 직접 처분에 따라서 처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가 한 것으로 보고 지가 한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하라는 건 맞는데 직접 처분에 취해 있다가 다시 처분하라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처분에 의해서 이미 특정 처분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행하여졌기 때문에 자기가 처분을 한 것처럼 보는 거지 지가 직접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번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지문 난이도를 치는 다음 제일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조문을 아주 정밀하게 교묘하게 섞어낸 거죠. 4번이 되었습니다. X. 아마 이거는 고수수험생들도 상당히 좀 당황했을 문제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죠. X. 13번 행정대집행. 오늘 대집행은 늘 보는 지문들이죠. 눈 감고도 바로 볼 수 있는 문제야 됩니다. 눈을 감으면 안 되죠. 바로바로 한 번에 숨 들으시고 지문 내가 한꺼번에 볼 수 있죠. 하천유소. 대집행 안 되죠. 비대체적적인 의미 때문에 대집행 안 되죠. 부작용이기 때문에 대집행 안 되죠.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위법이죠. 1번 5. 2번. 자, 봐. 이건 뭐. 특이의 것. 특, 특, 특이의 것. 인도는 대집행 안 돼. 인도는 대집행 안 돼. 이따 틀렸죠. 이거는 여러 수십 번 나왔던 문제. 2번 X. 또 나왔죠. 3번. 건물이 철거 완료됐죠. 그러면 행정소송은 의미가 없어요. 돈으로 구제받는 국가 배상은 가능하겠지만 행정소송을 다투는 건 실이겠죠. 협의의 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 5. 4번. 이것도 A급할래죠. 한 장의 문서로 철거 명령과 개고를 동시에 했다. 이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거로 보는 것이겠죠. 4번 5. 이 대집행 문제는 다 기출 문제이면서 늘 나오는 단골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거죠. 3번.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14번. 공법상 계약이죠. 자, 이게 1번 지문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에요. 계약은 다른 방향의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가 공법상 계약이죠. 그런데 조합 설립은 같이 나란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동일 방향의 의사합치가 합동행위의 예로 뜨겠습니다. 이거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시군조합의 설립은 의사합치로 성립한다까지는 맞는데 동일 방향의 의사합치이기 때문에 합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합동행위의 예로 나와 있는 거죠. 1번이 이것을 틀렸습니다. 2번 공법상 계약의 이행지체 불안정 이행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 계약의 규정 없는 건 민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중대죠. 2번호. 3번 공중보건의사.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툽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취소로 관한 항구성 제외수단 맞죠. 3번호. 4번 공법상 계약의 해지미 환수 통보. 이것은 일방적인 의사인지... 공법상 계약의 해지미 그에 대한 환수 통보에 있어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종료시켰다. 이것은 공건력 행사인지 아니면 계약의 해지인지는 사안별로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공건력 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공건력 행사로 볼 수도 있고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하지 않다는 게 판례 취지.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정답은 1번. 15번. 행정상 신뢰보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건 우리가 1편에서 행정법의 1번을 시키기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보원칙이죠. 그대로죠. 계획결정만 가지고는 공적견협형을 볼 수 있다. 그 말 기억납니까? 계획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적견협형이 부정하지도 특히 계획의 가변성이 더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 계획 결정된 내용대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공적견협형을 볼 수 없죠. 이 실제 사례는 뭐였습니까? 계획상 정구장 시설로 발표됐다가 뭐로 바뀌었지? 청소년 수련 시설로 계획이 변경되죠. 정구장 시설을 들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설계 비용을 지출했던 사람이 허공에 날아가게 생겼죠. 손해를 보게 생긴 거죠. 신뢰보호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추가했지만 안 받아줬죠. 교재 56페이지 보시면 3번 판례 페이지에서 확인해서 보시고 1번 5. 2번 대법원 헌법재판으로 신뢰본칙은 헌법상 법지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된다. 맞고요. 3번 사실적 변경 법률적 사정 변경이죠. 사정 변경이 되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요. 4번 선행행위는 명시적 묵시적 견해 표명에 국관시키지는 않고 명시적 묵시적 다 들어가죠. 다만 콤마 다음 추상적인 질문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공적 견해 표명 아니죠. 우리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교재나 있는 데서 다 언급이 되고 또 그리고 평소 때 강조했던 사례도 있죠. 책에 보면 A급 판례로 되어 있죠. 그런 거 잘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다. 16번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이거는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납세의무자 상당한 공법상 법률으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예로 설명이 됩니다. 2번 광주광역시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을 합니다. 이거는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벌을 할 수 있다. 이거 페이지가 왜 내가 보내다가 잠시 졸았구나. 페이지 462페이지에 보시면 1번 판례 462페이지 1번 판례 꺽세 3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는 광주광역시 합창이죠. 예술 합창 이거는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옳은 것이니까 일단 1번이 정답이죠. 2번 X 3번 민주화운동은 앞에 광주자가 붙어 있으면 당사자 소송이지만 광주자가 안 붙어 있으면 항고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민주화운동 블라블라블라 저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당사자 틀렸죠. 광주 민주화운동 같으면 당사자 소송이지만 그냥 민주화운동 하면 항고소송이죠. 또 955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마 수업 심화 강의 들었던 학생들을 보면 1번과 2번 판례가 꺽세를 묻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앞에 광주자가 붙어 있으면 당사자 소송 광주자가 안 붙고 그냥 민주화운동 하면 항고소송 이렇게 나눠본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3번 또 틀렸고요. 4번 연금관리공단 2 이게 이제 법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연금지급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단순 통보여. 아까 우리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변동하게 됐다. 단순 통보죠. 안내하는 통지서는 법적 의미가 없어. 처분성액서죠. 아마 같은 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되는 규정이 뭡니까. 공무원 연금관련된 법이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연금지급이 일부 정지될 거다. 축소될 거다라는 통보는 단순 통보죠. 그 통보 때문에 연금이 축소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단순 통보. 자분성 X죠. 그래서 4번 X. 옳은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 17번 공무원의 직무상법에 손해배상이죠. 철도 운행사업은 국가가 사법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법을 정합니다. 2번 1번이 맞고요. 2번 1번이 맞으니까 1번이 정답. 2번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직무행위를 들여가지고. 이것도 다 A급 판례들이죠.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국가 배상법상 직무에는 포함되죠. 2번 X. 3번 항구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이 되지 않죠. 3번 X. 4번 경과실이 있을 때 민사책임 안 지지만 만약에 배상했다면 국가 구상할 수가 없다. 있죠. 그래서 위에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틀렸고. 그리고 구상할 수는 없다. 있죠. 2번 3번 4번은 해당 파트 찾아서 보시면 페이지가 다 표현되어 보시면 다 A급 판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례마다 등급을 매긴 취지도 충분히 또 살아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전형적인 문제 그리고 아주 무난했다는 것은 늘 평소 때 강조하고 봤던 지문들이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구몬구급 행정법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낮다고 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난히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왜? 늘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늘 봐왔던 지문들이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18번 정보공개법이죠. 공개. 10일 안에 결정을 하죠. 숫자 기본이죠. 2번 이것도 특혜급이잖아.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사안이 요구되지 않죠. 그래서 청구했다가 거부한 자체가 법률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2번 틀어집니다. X.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죠. 이의신청 안하고 심판청구에서 다 맞고요. 4번 현재 보유관리하는 문제들이지만 꼭 원본일 뿐 없습니다. 사본 복사본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 봤던 기출 지문들. 그러니까 다 봤던 기출 지문이니까 약간 식상해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 문제가 그래요. 올해 군무원의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기출 문제의 보호 문제. 물론 중간중간에 아까 말했거든요. 몇몇 지문들은 조금 생소하거나 전문적인 아주 지역적인 부분까지 봐야 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무난했죠. 19번 행정소송법 적절한 건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 피고. 당사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보는 사례잖아요.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가 피고가 돼. 국가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이 그 밖의 권리주체죠. 행정청은 항고소송이 피고. 항당할 때 항고소송 피고는 행정청이지만 당사자 소송은 행정주체가 되기 때문에. 역시 바꿔치기죠. 1번이 틀렸습니다. 1,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민중소송, 3번 기관소송은 우리가 열기주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법에 정한 자에 한해서 할 수 있죠. 같은 패키지입니다. 2번 다, 2번 3번 맞고요. 4번, 5, 이건 관할이죠. 국가사무 위탁받은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 그러니까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를 치료할 때. 일단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대법원이 서울에서니까 사실상 서울행정법원을 읽으면 된다고 했죠. 4번 5, 정답은 1번. 이것도 행정소송법이지만 법령 문제로 봐도 무방합니다. 20번, 행정이 부관. 부관도 거의 한 문제씩 늘 나오죠. 1번, 부담.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협의해서 부과할 수 있다. 1번 맞죠. 보통은 일방적이지만 협약해서 할 수도 있죠. 2번, 재량이 없을 때는 법률에 근거하는 행정기문법원이죠.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법에 근거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다. 2번, 3번, 기한을 연월일로 표시하지 않고 근속기간 중 종신과 같이 도래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것. 이거는 보통 옛날에 국회의원에서 한번 나온 적인데, 기한을 두 가지로 또 나눠. 우리가 보통 기한은 시기, 종기, 이게 우리가 보통 수험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다른 기준으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에서 한 거야. 확정기한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한이지만, 확실하기는 확실한데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 사람이 죽는 건 확실하잖아. 그런데 언제 죽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기한이지만,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정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신이죠. 또 근속기간 중, 맨날 있는 거야. 어쨌든 사망을 하면 근속기간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문 같으면 60세까지가 근속기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60세인데 또 그 이전에 근무를 그만, 짜증이 사퇴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러나겠죠. 그런데 언제 물러나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한은 기한인데 불확정기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거는 옛날에 국회 문제에서 한 번 나오긴 했는데, 한 번 나왔고요. 그런데 1번, 2번, 3번 몰라도 4번이 또 우리가 골백 번 봤던 A급 할 때 있죠. 키워드는 사용수익에서 기간이죠. 기간은 종기, 종기는 기한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인정되는 부가는 올리부담. 나머지 부가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4번 틀렸죠. X. 자, 21번 행정벌이죠. 양벌 규정. 종업원의 책임과 업주의 책임은 법적으로는 별개야. 그래서 종업원 처벌이 업주 처벌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죠. 1번, 2번 통고처벌. 이건 뭐 특혜급이죠. 통고처벌은 처벌이 아니다. 또 그대로 놨잖아. 처벌이 아닌데 이다 했죠. 틀렸어요. 2번이 바로 정답. 3번, 통고처벌 할지 여부는 재량이죠. 맞고요. 4번, 지자체의 경우 자치사무인과 기관임사무가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자치사무일 때는 해당 지자체한테 양벌 규정 적용할 수 있지만 기관임사무는 안 되죠. 이거는 수업들떨 학생들은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634페이지 한번 가봐요. 634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1번 판례, 2번 판례를 꺽쇠로 딱 묶고 놨을 겁니다. 그리고 심화버전 하면서 그 위에 여백에다가 메모를 남겨놓을 거거든. 그걸로 확인하시면 됐고요. 지금 올인원 수업 듣는 분들은 아직 책이 깨끗할 것인데 그건 이제 수업 들으면서 고는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4번에서 맞고요. 정답은 2번. 자, 22번. 행정행위 하자죠. 사법심사에 있어서 행정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시. 발급시라고 하는 게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처분시죠.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만 행정행위를 발급, 처분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겠죠. 2번. 부존재의 무효는 구별은 됩니다. 구별의 시력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무효하고 무효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놈이 무효 앞에 부존재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는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구별의 긍정설이 다수설이고요. 우리 입법자도 무효 등 확인 소송이었고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했고 무효하고 부존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2번. 3번. 이것도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법률 있고 처분 있고 위험 판결을 받았을 때 위험 판결을 받기 전에 있는 처분.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본다 했거든. 이것도 교재 한번 찾아보십시오. 300 거기 있죠. 86페이지. 386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5번 판례가 있었거든요. 368페이지 5번 판례. 특위급으로 판례가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 했기 때문에 3번 틀렸죠. X. 4번 협의를 거치지 않는 채 재결 신청했다. 절차상 하자죠. 절차상 하자는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거죠. 절차상 하자는 대체적으로 취소 사유로 봅니다. 정답은 3번. 23번 행정상 법률관계죠. 국공유주의 매각은 사법상 계획이죠. 그러나 미답된 대부로 징수는 법에서 강제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징수 행위는 처분을 보는 거죠. 1번. 2번 시립합창단 외쪽 계약은 공법상 계약을 했죠. 그런데 재신청 거부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되겠네요. 당사자 소송. 이것도 한 번 더 나왔죠. 3번 산업담지 입주 계약 해지. 이거는 표현은 계약의 해지지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입주하는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처분으로 봅니다.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 4번 주체와 개인의 입찰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행정청의 입찰 참가자의 조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겠죠. 4번 정답은 2번. 24번 행정의 실화성화 부수단. 1번 대집행 가능하죠. 그러면 민사상 강제집행 허용되지 않죠. 행정상 강제집행이라는 자력집행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우회적인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죠. 이것도 골백 번 넣어놨던 A꺼 팔레. 2번 한국토지공사 이것도 여러 번 봤죠. 토지공사는 행정주체이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아니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다 기출문제 여러 번 봤던 질문들입니다. 3번 이행강제금 이것도 역시 특혜급 관련 판례죠. 대체적 보통 이행강제금은 비대체 또는 부작용의 의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부과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없다. 틀렸죠. 적절한 거니까 1번이 정답이고 2번 3번은 틀렸죠. 4번 공매통지는 여전히 처분성 X죠. 공매통지 안 하고 공매크본하면 공매크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의 정책을 취소죠. 그러나 공매통지는 여전히 처분성 X야. 그래서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틀렸죠. X. 적절한 거니까 1, 2번이 정답. 마지막 25번 행정절차법이죠. 1번 행정청은 당사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시행한다. 당사자 요청이 재작년까지는 규정이 있었으나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 요청은 요건에서 빠졌어. 요청이 없더라도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1, 2번이 틀린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볼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틀린 거죠. 1번 행정. 2번 협약을 통해서 법에 있는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 맞고요. 3번 청문의 진행 중에 당사자가 출석 안 하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면 곧바로 연결. 정당한 사유 때문에 출석을 못하면 기회 한 번 주고 그리고 종결이 되겠죠. 보니까 중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죠. 그럴 때는 다시 기회 안 주고 곧바로 종결할 수 있죠. 3번 5. 4번 처분 시 이유가 있다.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반영하여야 하면 반영해서 처리하라는 거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 5. 정답은 1번 틀린 것이죠. 이상 25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쭉 풀어보시면은 제가 중간에 계속 그런 말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기출 문제들이 반복해서 중간에 한두 문제 그것도 한두 지문 정도가 조금 생소하거나 조금 전문적이나 그런 것이 없을 뿐이지 그 이외의 대다수의 문제들은 우리가 익숙했던 기출 문제 위주로 나왔고 약간 특징을 산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법령 파트가 다른 고가직 지방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출장했으니까 군비 중반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해서 보시면 되죠. 그런데 군무 문제라고 하더라도 군무원의 특화된 문제라기보다 또 일반 행정직 7급 9급에서도 늘 보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은 소방직, 일반 행정직, 7급 9급 그리고 군무원 시험 문제 패턴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무원이나 소방직 시험들도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 이거를 말하면 일반 행정직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도 군무 문제들은 여전히 기출 문제로서의 활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이상으로 2024년 군무원 국업 행정법 문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분만 쉬었다. 10분씩 3시부터 정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버리지 말고 책 찾아가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찾아서 보시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그러니까 흔적을 남겨두시면 대부분 A급 판례들이 줄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찾아서 복습을 좀 하기 쉬워라고 제가 일일이 페이지를 다 표시했으니까 꼭 자고를 해서 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